다른 사람?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. 다른 직업은 시간을 찾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가가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.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. 몬스터 자아가 너는 걱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몬스터 사냥 미션이네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? 내가 잘못 골랐나? 방을 잘못 샀나 보네 사냥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니까 대화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오 렉 걸려 오 렉 준비된 멘트 같은 거야 그냥 똑같네 간다 나 왜 지옥을 벗어났대 이쪽에 발자국 찍혀있네 렉이 지려요 오케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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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구만 저 렉이 저 렉이 지려요 네 머리통으로 찾아준 뭐야 깜짝 놀랬다 초반렉은 어쩔 수 없구만 찾았어요 가둘게요 벌써? 멋있당 조지져 안 가둬도 레이스 아 가둬도 레이스네 아 레이스야 어? 어 그러면 우리 폭대전이 되려나? 어 레걸령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나는 멈춰있어 야 근데 진짜 잘했다 레이스를 처음부터 가둬다니 그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뭐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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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누워있어 여기있어 아잇 뭐해 잠깐만 야 뭐야 둘리님 밖에 누워있어서 이거 살리고 있어 나 둘리야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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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추윤님 지금 너무 슬퍼 지금 에임이 멈췄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에임이 멈췄게 됐다 와 초신섬 개무섭네 팀을 짓게 어휴 어휴 이제 랩 풀렸다 아 쉴드 밖에 안빼는데 미끼일거에요 이따 올라가 버킷 좋아 찍혔다 사람 들어갔네 조심 사람 들어왔다 사람 들어왔어 사람 들어왔어 처음부터 아까 사람이였어 우리가 타고있어 아 그래? 어 저분이었어 저분 아우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거 할라면 좀 힘들겠다 야 사택 있는 컴퓨터로 해 그렇지 안되지 확실히 옛날 컴퓨터로 해 이거 찍어놨는데 못잡나 어떻게? 너무 빨라 지금 이거 저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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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고있으시네 아 작아네 이거 작아 머리통 한번 더 날릴까? 센서 작업 끝나고 날려도 되고 오케이 찾아줄게 어! 아 내거 본체 맞고있어 아 있네 여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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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있어 여있어 와 저거 진짜 너무 빠른데 앞질러 앞질러 이상히 곧 조심하세요 오시다가 있으니까 둘리아 조심해 그거 이게 스코치로 가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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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할께요 식사하셨고 어디가셨지?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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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케이는 쪽으로 갔다 아하 여기 들어가신네나 위에 있네 위에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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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다 뛰었다 아 여깄네 아 또 언제 또 저기까지 갔어 어 가두겠다 가두는데 가두었어 모르겠어 가두었나? 확실한가 기다려 일단 화자잡아 아냐 가둔거 같애 센서 설치하면 보일지도 없어 아 근데 이거 죽는 법인데? 아 아닌가? 분명 봤던거 같은데 뭐지? 아 이것도 뭐야 안가둔거 아 연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못하는데 당한거 같애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나갔다가 뜨거워 그런가? 나갔다가 안 떴잖아 음파센서의 잡힘 뒤로 빠진거 아냐? 아 발자국이 차다다다다다다 안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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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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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끼 봐라 찾았어 찾았어 여기여기여기 핀을 찍어 핀을 찾았어 저기저기저기 내가 찾았어 빨리 극딜 빨리 극딜 이 쌍너무 새끼 어디서 야 여기서 야 개 불쌍하게 숨어있네 이거 아 망했다 망했어 아 너무 웃기네 방금 야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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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지 말고 뒤로 오세요 방금 내 화면 본 사람 개 웃겼겠다 거기 있잖아 은신해가지고 딱 짱박혀가지고 가만있었어 기다려 기다려 뭐야 와 이거 미끼였네 이거 안 떼져 됐다 굿굿굿굿 굴리하다 힐 좀 어 땡큐 저 지금 로봇으로 찾아났어요 위치 보이니까 쫓아요 네네 좋아 어우 렉걸려 나 이거 새로운 맵할때마다 렉걸리는거 같애 가끔 있잖아 재접하면 돼 나도 아 재부팅이나 다시 키면 될때 있어 아 근데 이게 렉걸릴만한 컴퓨터가 아닐텐데 이거 이 게임 이 게임 사양이 그렇게 높아? 좀 낮춤을 해줘 그래픽을 다 낮음 낮으니까 더 낮음 더 낮게 메이플을 꺼야되나? 아 메이플을 켜놨으니까 그렇지 아 미친놈 당연한거 그거 좀 끊어라 그거 좀 끊어라 아아 때가 어느 땐데 아직도 메이플스토어리 메이플스토어리 네네네 어 틀렸다 메이플스토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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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메딕이 뭐하는거야 너 어디로 왔냐? 여기있어 앞에있어 앞에있어 거기있어 거기있어 아래있어 어 어 거쪽에 거쪽에 위로갔네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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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저 솔직히 지금 잡을 수 있어야되는데 이거 진짠가 짱한가 짱하네 여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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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 뭐야 이거는 트였어 트였어 피 많이 뺐다 응 응 뭐지 왜 오른쪽으로 가지? 아 다 꼈다 여깄다 시야 잡았어요 저 오케씨 아이씨 짭퉁이네 진짜 있다 오케이 잡았어요 캐시방향 캐시방향 좋아좋아좋아 나 40초 뒤에 태어나 우리 메딕 없으니까 피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치우기 바로 앞에 있다 가둬쎄 다른 중이긴 한데 멍청하네 데이즈가 멍청해?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어 총 안쓰니까 모르더라고 내려왔다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나 태어난다 이제 간다 간다 또 어디에 숨은거야 여기 초신성섰어 어어 나 떨립니다 간다요 간다요 처음에 내가 완전히 멍때리는게 좀 있었다 어? 뭐야 바로 여기 있잖아 굴리야 너 바로 옆에 있다 어딨어 안보이지 총있네 오케이 와 진짜 빠르네 어허 빡쳐 어딜가 어딜 어딜 끊어 다시 잠금 아니 쉴드만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튀었다 튀었다 갈아버리통 으응 고반 튀어어 아니 솔직히 진짜 잘 가뒀거든 이때까지 다 그니까 잡지를 못해 개같은거 오케이 치즈 잡아놨어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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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지 마세요 어? 뒤로가? 여기 대기 아 아니다 쫓아야되겠다 오케오케 봤네 봤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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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바로 옆으로 지나갔어 와 소울은 여기 오케오케 보인다 회복해줄게 좋아 여깄다 히 좀 많이 깠다 터레스로 머리통 한번 더 갈게요 이거 이거 찾는 재미가 솔솔하네 응응 저기있다 저기있다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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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머리통 날아가는거 봐 찾았죠 식사중 잡았다 아 그렇죠 어디에 머리통으로 계속 쫓아다닌꺼 그랬다 세명이 쫓게끔 하고 저거 진화할깍 찾는거 같은데 구석적으로 자꾸 모르는거 보니까 진화는 못할거에요 지금 충분히 안먹어서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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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별로 들어가야지 아 진화하네 진화하네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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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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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두고 시작해 ㅇㅇ 아예 때리세요 일단 저기 보이네 위치가 아예 진다 어디야 여기도 여기여기여요요 아 고기였으면 내가 지절로 살거지 disse 예에에에엉 살려줘 어 나 죽었어 또 죽었어 가면 있어 가면 있어 어! 치우 형님 죽겠다 이거 그냥 무아야르나 해지해야돼 해지해야돼 흩어지죠 흩어지세요 그냥 지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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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방으로 가자 기방으로 기방으로 우리들 처음에 생각했던 그걸로 기방 기방으로 갑시다 그렇지 그렇지 버텨낼 수 있을까? 나 죽으면 근데 끝이긴 한데 반피라서 그니까 우리 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엔 어우 나 뜯어먹는다 나 개무섭다 어 나 근데 지뢰 하나 밟게 해가지고 실드 하나 깎거든 저거는 뭐 어차피 찰실드인거 같았고 그래도 좀 시간 끌 수 있을거야 다시 실드 채워올테니까 아 그걸 또 나선환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지 아 숨는것 봐 그 버켓이 벽 너머로 쏠 수 있을거에요 조종잘만하면 아 그거는 솔직히 무리야 진짜 레알 무리 와 왔다왔다 쭉쭉단다 실드 다 치우고 오겠지 아 안치웠구나 피좀 딸기할게요 일부러 오케이 잘하고있다 잘하고있다 그렇지 역시 밀당이 밀당 좋아 흐흐흐흐흐흐 아론다 아론다 때린다 때린다 이제 아 이제 썼는데 어 됐다 태어난다 우리 이제 태어난다 자 아 이거 좀만 버텨주면 될거 같은데 지금 잘 되고 있어 아렘 소신상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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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나 곧 오면 여러분 오면 죽을거에요 나 죽었어 일단 터레스로 최대한 버틸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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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딜했어 최대한 딜 나 실드 닦았다 어? 이기겠는데? 그렇지 아 이게 전략의 승리지 그냥 힐하세요 계속 힐하세요 터레시 다 그냥 구멍내놨네 와 지뢰 밟았어 와우 대륙 좋아 아 딜을 부탁해요 전 죽었습니다 아냐 지뢰기치 좋아 대박이다 다 밟네 도망간다 일단 거리 유지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와 두렵기만 하세요 어이 괜찮네 일단 둘린이 셀프일해 4번에서 오케이 오케이 셀프일 이거 동력계정기는 지켜야돼 진짜 그냥 동력계정 이거 근데 실드 별로 없는 애니까 어차피 어 백도원다 백도원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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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쏴 총 쏴 총 쏴 총 쏴면 돼 총 쏴면 돼 일로왔어 일로왔어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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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모를 해봐 좀만 더 해 아 이거 은신해서 당할거 같아 동력계정기 지뢰부터 깔아 일단 지뢰부터 어 한 다섯개 다 깔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 그냥 아예 그냥 어차피 여기만 지키면 이겨 저 피로 질거 같진 않고 우리가 오케 야아 얘 게임 좀 할 줄 아는데 마무리 형 뭐해 불에 막 들어가네 어 뭐야 이거 불 데미 다네 어 불 데미 다지 딱 37초만 버티면 돼 흠흠흠 아 그렇게 막 뒤로 갔는데 수상하더라고 한번 내가 가봤어 그니까 아 이거 안갔으면 큰일났다 오오 좋았다 깔아도 어차피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죽는거야 의미 없잖아 의미는 없긴 한데 나가지 못한다 이거지 그치 그치 나 15초 오면 살고 아 여기서 쿡쿡타는 미피를 보낼거야 힐링 다치하다고 어 얼마 안되 레이스라서 짜가짜가 짜가 느낌 진짠가? 왔어 왔어 아 저거 가짜야 아 진짜다 나 내려간다 아이고 유인했어야 되는데 누구 죽었어 여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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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위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래상각형 모릅니까 4일 딜이야 딜 어 잠깐만 잠깐만 거의 다 죽였거든 거의 다 죽였고 지네 다시 설치 아 지네 설치돼있네 나 내려간다 아 뭐야 끝났어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개구멍님 개구멍님 빨리 도망아 이겼다 와아 이겼다 와 타이밍 레전드였다 와 이걸 이기네 아 와 대박 어 지렸다 와 이걸 이기네 와 나 내려가 바로 달렸어 은신해가지고 근데 딱 저기서 때리고 있네 됐어요 됐어 예